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 언니도 한번 나오실래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저희는 오늘은 용인의 태강에 있는 골프장에서 공연을 하러 갑니다 작년에도 한번 저기 추억이 어디지? 기억이 안나 춘천 휘슬락이었나? 휘슬락인가 그거였는데 아무튼 거기서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VIP분들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되게 반응이 괜찮아서 그쪽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해주셔서 다른 쪽 용인 쪽에 있는 골프장에서 다시 한번 공연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공연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목도 아프긴 한데 다행히 실내 공연이라서 그럼 오늘도 열심히 열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영상 찍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제 3D를 영상이 욕심 냈나? 어떻게든 한번 더 나와려고 날좋으니까 다녀와가지고 날좋으니까 다녀와가지고 사람 많아? 엄청 많아 빽빽해 저희 도착했습니다 태광골프장클럽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그래서 저희도 진중하게 공연을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볼게요 저희는 일단 대기실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기실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 사랑언니 봄초년대 뒷모습이 섹시한데요 아 좋네 여기 좋네 그쵸 동생 느낌 나 이게 대기실이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 진짜 좋아좋아 그러니까 1,2,3,3 1,2,3 1,2,3 1,2,3 앞으로 나오는 거는 앞으로 있어 뒤로 갈 때 가면 되거든요 1,2,3 1,2,3 1,2,3 1,2,3 1,2,3 1,2 아 진짜 말하는거 말도 안 안돼 1,2,3 1,2,3 1,2 1,2 1,2 1,2 2,3 2,3 2,3 2,3 저희는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화장을 합니다 이쁘게 코단장 저는 이미 화장을 절반 이상을 했어요 눈썹만 붙이면 돼요 오늘 손님은 다 여자분들이시래요 다 여자분들 남자가 없다고? 괜찮아 여성분들이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더 좋으려나? 뒤를 따라 먹지 아깝네 남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더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아 이쁘게 코단장 하세요 이쁜 코스로 다시 찾아올게요 뿅 맹명숲 하고 있습니다 두귀두귀두귀두귀두귀두귀두귀두근 다가다가다가다 두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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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언니 표줘봐 멍 멍멀어멍멍멍멍 멍멍멍 졸려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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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졸려 멍멍멍멍 졸려졸려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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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졸려 저희 공연하려고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오늘 사회자로 변기수님이 오셨어요 했지 얼굴보고 많이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나 했는데 변기수 저희 30분 뒤에 공연했대요 다시 들어왔어요 좀 이따가 다시 공연할게요 참고하셨던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유도 때문에 그렇죠 자유도만 아니었어도 자 그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공연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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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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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모두 다 아시는 음악이에요. 싱싱싱싱 이 음악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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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심히 오늘은요 저희 갓투카 멤버 중에 신혼집을 하나 해갖고 그래서 오늘은 신혼집 집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저희 뒷풀이 겸 해서 고고싱 할 거예요 벌써 밤이 어두고 여기 골프장 되게 좋네요 넓은 우와 기다려라